우리 멀리서만 얘기해. 멀리서만 얘기해. 멀리서만 얘기해. 야, 이 사람이 진짜 끼기 싫다. 야, 토플 개건아! 내가 좀 야해지라고 했잖아. 야해지고 있잖아요. 당장 바지 벗어. 너는 얼마 받아? 받을 만큼 받아. 어차피 인생은 한 번. 알았어? 알았어. 그대 기억이 너가 생각해도 부끄럽지? 내가 노래하는 게? 얼마나 뒤에서 이렇게 했는 줄 알아요, 사람들이? 내가 준비하다가 PD가 이상민 괜찮겠지? 하고 물어봐서 음악의 신은? 사실이가! 음악의 신이요? 잠깐만 얘기하자. 얘기하자, 봐봐. 집에서. 집에서. 수호 맞고 가는 게 아니라. 내 스스로! 같이 춰자, 그냥. 전화기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? 형! 무슨? 다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.